야심한 밤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가는 미호 씨. 올라가겠네. 왔어요? 어? 왔어요, 미호 씨.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이야기 한번. 여기 오시죠. 여기 오시죠. 여기 오세요. 우리 신랑을 너무 많이 오래 잡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기. 네. 네. 뒤로 고생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네. 다시 가세요. 네. 네. 미호를 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여기. 응, 빨리. 네. 자기, 미호네. 삐지 있나? 말이 없노? 말이 없노? 응. 네, 네. 다 뭐지?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응. 할 말은 많아 보이지만 말을 아끼는 미호 씨.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온종일 피곤했던 남편 홍계 씨는 곧바로 기절한 듯이 자네요. 어쩔 때는 웬수 갔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안쓰러워 보이는 남편. 사무직으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뒤늦게 전업 농부가 돼서 2만 평 넘는 큰 농사를 책임진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제가 아무래도 오빠가 장남이니까 장남의 장손 제가 물려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 말고는 오빠의 속마음이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말고는.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아직 아직 힘들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오빠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새벽같이 일하러 나갈 걸 생각하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미우 씨와 홍재 씨. 미워도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을까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마을. 아침 이슬 머금은 초록빛 생기가 싱그럽게 느껴지는데요. 미우 씨 남편 홍재 씨는 간밤에 안녕하셨나? 오늘도 역시 여느 나이가 다름없이 시작된 네버엔딩 잡초와의 전쟁. 게다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2만평의 논을 살펴야 하니까 작업량이 만만치 않죠. 그 시각에.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들을 뒤로 하고 미우 씨는 논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일 나간 사이에 행여나 잠에서 깨어나 울기라도 할까 봐 방 안에 센서 카메라를 걸어두고 조심조심 집을 나갑니다. 오늘은 남편의 제초 작업을 도와줄 생각으로 예초기까지 챙겨서 논길을 달려갑니다. 물 좀 마셔. 더운데. 아, 더워.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가 엄습해 오는 기막힌 날씨. 이맘때 논농사의 8알은 풀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풀 빼야 하는 시기에 자두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요. 자두 복숭아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잘 안 빼지고 힘들죠. 생명력은 또 어떻게나 질긴지. 돌아서면 쑥쑥 자라요. 끝나지 않는 돌림 노래같이 아주 징들징들 합니다. 이 뭐예요, 이거. 아니, 풀이 다 붙어 있어. 이거는 이 똑같이 더러운데. 수글이 더 깨끗하다. 내 손 보다. 이거 오늘 다 뺄 거야? 아우, 빼야지. 빼기 딱 좋은 날이네. 아, 풀배기 좋은 날이다. 해만 뜯어. 어머나, 어머나. 이 분위기 이건 또 뭐야? 안겨줘 봐. 네. 이따가 줄게. 어머나, 모처럼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더니 옛말 안 틀리네. 안 빠져. 어, 한이 있났다. 계속해. 한별이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났다. 저기 봐. 저기 봐봐. 먼저 갈게. 아이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미효 씨. 아이고, 어떡해. 오토바이가 또 말썽 일으키네. 어. 이 쯤 되면 오토바이가 아니고 애물단제야, 진짜. 다행히 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시동도 안 걸리고 브레이크도 내리막 할 때 제대로 안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겨야 해요, 발로. 이러고 내리면 잘 안 올라가요. 발로 이렇게 당겨야 해요. 저번에도 아버지가 브레이크때문에도 오토바이 다시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이제 이거 위험해요. 10년 넘게 흙길을 달리다 보니까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갈게. 일단 한 번 더 태워 보내기는 했지만 위태로운 낡은 오토바이가 영 마음에 걸립니다. 멀어지는 미호 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그날 오후. 바쁘게 채비를 하고 종종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미호 씨. 오늘은요, 두 달에 한 번씩 잡혀 있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도착한 곳은 창원에 있는 한 대학병원. 그런데 여기 대체 무슨 일로 왔지? 네. 진료 접수를 마치고 차례를 기다리는 미호 씨. 알고 보니까요. 통역사와 의뢰인으로 만나서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 있대요. 첫째 임신 때도 그렇고 현진이 둘째거든요. 둘째 임신할 때도 태어났을 때까지 계속 곁에 있었어요. 아기는 낳고 나서 갑자기 강호선생님이 급하게 아기가 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119 따고 저 아기 옆에 옆에서 보호자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네요. 아, 이게 카카가 빈틈가 벗이 아니야. 아프가 아냐 벗이. 말을 잘하나요? 어떤 사람으로? 지형, 바 admire, 마마, 포로로. 말을 하지요? 네, 말을 이렇게. 엄마, 아빠, 포로로 이렇게 세 단어를. 소리도 나고? 네. 잘 걷죠? 대박. 엄마, 아빠, 포로로 말을 하죠 엄마, 아빠, 포로로 이렇게 세 단어를 소리도 나고 잘 걷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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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이에 말하고 성장하고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장치 교체지만 그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해지 혜진이 딱 끝났어요 일단 두 달 뒤에 큰 문제 없으면 두 달 뒤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무사히 진료를 마치고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 혜진이 엄마, 현지 씨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수고하니 포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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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이 작은 생명을 씩찍하게 지켜낸 위대한 엄마 현지 씨와 미호 씨 다음에는요 우리 혜진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응원할게요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낸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미호 씨의 오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미호 씨는요 지난해 대학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외국인 미호 씨에게 결코 쉽지 않은 난항의 연속이지만 꿈을 위해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주 여성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그쪽 일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네요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도 다 사회복지사들이고 이제 아니면 다른 데도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외국인이랑 관련되는 거 거기 사회복지사 이래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만들어진 장인 비롯한 교통역자를 위한 비롯한 비롯한 어떻게 하지 또다시 암초를 만났네 아 비슷한 하고 좀 더 같구나 비롯하다와 비슷하다 한 끗 차이로 의미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한국어가 그래요 알면 아주 어려워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단어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한국인에게도 어려운 전공 서적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니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미옷이 참 참하다 기특하다 진짜 다행히 우리 가족은 다 응원해주고 다 보내주고 제가 뭘 도전하고 싶으면 항상 응원을 해줘서 진짜 너무 큰 힘이 되죠 제가 잘 못 챙겨주고 하는 게 조금 미안하죠 와이프 활동하는 거 강사도 하고 통역도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려고 하면 됩니다 결혼 7년 차 미옷이의 노력들이 차곡차곡 많이 쌓였네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브런치 카페 자겠죠 커피숍에 있는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카페 안에 차려야 되겠다 미옷이 조금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고 이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살았을 때보다 한국에 살았는 게 조금 더 저에게를 성장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미옷이가 유난히 바빠 보입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기는 걸 보니까 반가운 손님이 오나 봐요 서둘러 상을 준비하고 거슬빨러 마중 나가는 미옷이 한국에서 만난 절친이 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저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약속 한 번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몇 달 만에 어렵살이 뭉쳤어요 꼬마 공주 한이도 오래간만에 만난 오빠가 마냥 좋아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요리들로만 한 상을 차려낼 예정이래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요리들로만 한 상을 차려낼 예정이래요 인도네시아 전통밥이에요 라임잎 라임잎 향이 나는 라임잎 제가 아인치 아파 대망의 메인 요리는 인도네시아식 통닭구이 라임잎 아얀박갈이라고 하는데 바하게바가 양념을 양념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웠어 프라이팬 위에서 원래는 숯불 위에서 하는데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프라이팬 위에서 구웠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얀박갈박 다 좋아해요 숯불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머금이스럽게 잘 됐네요 다같이 둘러앉아서 음식 나누는 모습이 우리네 잔치상하고 똑같아요 하루를 빈틈없이 살아가는 열혈 워킹맘 미호 씨에게 오늘은 모처럼 마음 놓고 즐기는 휴식 같은 시간이잖아요 나이도 고향도 다 제각각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떤 사연으로 만난 건지 나 참 궁금하네 처음에는 미호 저는 인도네시아 식당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와서 손님으로 갔어요 처음에 언니부터 또 언니하고 만나고 친구하고 또 이 친구도 같이 이렇게 안 그래도 언니들이 애들이 먼저 크기 때문에 가끔씩 초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도 하고 그래요 바꾸디 딸이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데 친구만큼 든든한 존재가 없죠 오래오래 지금의 우정 잘 지켜가세요 며칠 후 다시 찾은 미호 씨네 과수원 복숭아 소확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에요 아버지 머리 위에 한 게 있어요 해마다 여름이면 늘 익숙하게 해오던 과수원 일이지만 올해는 아버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시면서 가족들 걱정이 늘었어요 특히나 이런 폭염 속에서는 더 걱정되죠 아버지 이거 뭘 드세요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 미호 씨 오고 가면서 수시로 냉수도 챙겨요 아이고 그새 또 땀으로 샤워하셨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버지 머리 하지 마세요 응 복숭아는요 다른 작물들처럼 한 번에 대량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동안은 과수원 일도 펴농사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의지를 해왔던 미호 씨 갈수록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요 더위에 무리하신 것 같아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먼저 내려가서 쉬고 계신가 했더니 떼약백 안에서도 깨를 말리시네 또 두 분 다요 눈앞에 이리 보이면 지나치지를 못하는 부지런한 성격이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병 나실까 걱정해 진짜 아이고 이러다가 병 나실까 걱정해 진짜 아버지 아이고 귀 아파 어 그래 보다 못한 미호 씨가요 오늘은 작정하고 아버님께 건강 좀 챙기시라고 신신 당부를 해봅니다 아버지 이거는 점심하고 저녁에만 드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침만 한 알씩 아이고 간이 안 좋고 지금 약이 이만큼 있고 또 이거는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 받았던 약이고 저는 위에 거는 당뇨 당뇨가 조금 오르네요 수치가 그래서 약을 또 새로 받고 일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또 더 안 좋죠 뭐 딸 딸 같은 거 같아 딸인가 그 전부터 아이고 딸 하나 있어서 뭐 했는데 이제 뭐 며느리보다도 뭐 오히려 딸 같은 기분이 항상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저건 농사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건 농사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건 농사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 지금 그만큼 하면 됐지 애들 키우냐 이것저것 네가 한두 가지가 하는 일이 네가 일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만날 마음이 아프다 응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미우 씨는요 결혼 후에 시아버짐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미우 씨는요 그냥 아버님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같아요 완전 뭐 진짜 제 아빠 같아요 그냥 이제야 뭐 약간 이제 아버지 생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무서워요 오래 같이 못 있을까 봐 겁 많고 마음 여린 우리 며느리를 봐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손주들 대학 갈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겠다는 약속 매일 다짐하면서 지키셔야 돼요 꼭요 다음날 오후 우리 미우 씨가 뭘 또 준비하네 며칠 전에 직접 만들었던 복숭아잼과 복숭아청을 갖고 솜씨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이고 샌드위치가 아주 앙증맞다 복숭아청은요 얼음과 레몬즙을 곁들여서 탄산수하고 잘 섞으면 복숭아에이드로 변신합니다 카페 관련 자격증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답게 플레이팅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 시원하게 음료수 만들었어요 뭐지 요란스럽네 아 요란스럽네 모양도 모양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식구들 입맛에 잘 맞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이 시원해 아니오 이래 이래 먹어보면 처음이네 으흐흐 음 맛있어 색다보네 음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이 또 새콤해 예민하고 고통하고 맛 나누기에는 새콤하니 맛있네 새콤하죠 일단 복숭아에이드는 성공적인 반응인 것 같네요 샌드위치는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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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 만들기 팔아도 되겠네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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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파 미호 씨를 위한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어요. 서촌리 홍길동 미호 씨에게 꼭 필요했던 시골 생활의 필수품. NH농협은행에서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고마워. 시동 켤 때는 키를 꽂고 캐고 왼쪽 브레이크가 아닌 장치입니다. 혹시 차 나갈 때 대비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시동이 한꺼번에 탁 걸리니까 내 속이 더 후련하네. 장치에 사용하시라고 만든 너무 부산세치입니다. 이 애물단지 오토바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구석구석 상황고사 하나 없이 위태롭게만 했던 낡은 오토바이에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튼튼한 새 오토바이가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이죠. 이제 진짜 안심하고 어디든지 마음껏 가세요. 미효 씨, 새 오토바이 마음에 든죠? 충전기. 이야, 충전기. 조명이 충전기라지. 이건 그거. 장 보러 가면 여기 걸어놨구나. 어때요? 예전 오토바이 다 비교하는데? 에이, 비교 안 되죠. 난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 사고 달려볼까? 좋아. 자, 내친 김에 동네 한 바퀴 시승에 나서는 홍대 씨하고 미효 씨. 와, 청춘 영화가 따로 없다 진짜.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여름이구먼. 두 사람의 앞길이 지금처럼 푸르고 푸르게 푸르게 펼쳐지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한이한테, 한별이한테도, 나한테도 사랑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천사 같은 미우 공주와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홍대 씨. 참 잘 만났다, 잘 만났어.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내가 그걸 웃기나? 아이고, 저렇게 좋아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이 가족의 애틋한 사랑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뿌리 내리기만 해.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눈부신 저 태양만큼 나의 곁에 있어줘 영원히 알겠습니다. Doesn't this happen? OWW2 BELT